야, 화사야, 화사야, 화사야! 응, 그래. 하자, 하자, 하자. 나 이런 거 처음에 막... 형이, 그래? 배우님 앞에서 이런 거 했다니. 그럼. 우리 조난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인도라고? 체크섬의 비밀. 여자가 김부장이야. 김부장, 너 김부장이야. 그래, 김부장. 김부장, 김부장. 어, 이렇게 하니까. 그럼 저는 정민? 아, 정민이요? 네, 정민. 오케이, 김부장. 염소를 잡자고? 이럴 때 데뷔해서 기르신 거 아니었어요? 지금이 비상시인데. 염소를 잡자고? 염소를 잡자고? 염소를 잡자고? 오, 잘한다, 잘한다. 똑같아, 똑같아. 잘해, 잘해. 형님께서 이런 식이세요. 다 잘한다고 해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너무 연결 못하는 건 아니죠? 이럴 때 데뷔해서 그르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지금. 무슨 무슨 일이야? 다수결로도 지금 찬성이 압도적이거든요? 다수결로 찬성이 압도적이거든요? 어, 어어, 잘하고 있네. 연습표. 연습표가 누구누군데. 저, 형탁 씨, 김과장님, 윤대리님, 시유. 손가락으로 꼽는. 손가락으로 꼽는. 손가락으로 꼽는. 아니, 아니, 아니. 이건 질문은 아니거든. 아, 예. 다섯 표인데. 어, 잘한다. 이 형사님. 잠깐 머리를 굴리다. 그거 질문이라고. 뭐하러 그런 짓을. 그러지 말리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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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리니까. 오바 형님 너한테 배워야겠어. 그러지 말리니까. 그럽시다. 어, 예.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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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다, 이어진다, 이어진다. 전화. 오빠. 살려주십시오. 보리 찬자. 보리 찬자 마시고. 저걸 집 끌 때까지 하더라고요. 아, 이거. 보리 차. 아, 너무 좋아해. 보리 차, 보리 차. 감사합니다. 전화. 정말. 편하게 앉아. 오늘 내가 와인이 너무 못 췄어. 욕조합 왔을 때는 보리 차. 보리 차만 줬거든. 아, 너무 맛있어요. 커피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 손님들은 집에 좀 오세요? 중환이 오고 뭐... 매니저 오고... 잘 안 오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온 게 그러면 거의 처음이겠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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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영광입니다, 전화! 근데 좀 힘들었는데 이거 마시니까 좀... 왜? 괜찮지? 전화! 잠시 기다려지! 전화! 서로 왜 이렇게 준비한 게 많은 거야... 계속 끊임없이 계속 뭘 해주시네요! 이게 진짜 감동이었어! 아니... 갤럽 조사를 해보니까... 김부각 좋아한다고 해서... 김부각 조금만... 아니 그 번거로운 걸... 때마침 어머니 보내주셔서... 아이... 아이... 으아... 맛있겠다! 근데 이게 또 튀기는 게 너무 보통 일이 아니니까! 맛있다! 우오! 오 맛있겠다. 김콘. 이름 모를, 모를 안 믿는 거야. 형님! 헨리 오빠가 형님 이름 물어봐요. 아, 소나네. 아, 진짜. 한정 씨. 그건 너무했어. 너무 너무했어. 그건 너무했어. 아니, 제가 광규인지, 광규인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맨날 빨리 김광이, 윤경이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지. 나도 너 이름 헷갈렸어. 헨리인지, 헨리인지. 그거 헷갈려. 그럼, 그럼. 화사 와. 다 1, 2, 1.